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계란 부드러워서 야채를 넣어주세요 이제 계란을 넣어볼게요 양파 양파 김치랑 안팽이 물을 넣어요 새우 설탕 마늘 간장 졸여 고춧가루 참기름 양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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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호박 고추 물에 부담스레이션을 넣어줍니다. 물에 부담스레이션을 만들어요. 물에 부담스레이션을 넣어줍니다. 배추에 부담스레이션을 넣고 흰색을 넣어줍니다. 양파는 대구를 넣어줍니다. 물에 부담스레이션을 넣어줍니다. 오늘도 먹겠습니다. 오늘은 완성! 오늘도 맛있게 먹고 화이팅 라면 문어 넣고 깨 꽃가루 생강 Samo amber 연어 청양고추 계란의 까먹는 고기 당면을 넣어서 계란의 soggy 계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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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많이 뿌렸다. 먹자. 다 비벼도 되고 따로 이렇게 얹어서 먹어도 되고 허니가 좋아도 돼. 이거만 넣어도 맛있지. 아 이제 먹어요? 맛있다. 그쵸? 간단한데. 너무 맛있다. 디저트 뭐 먹을까? 다크 초코였어 맛있지? 초코는 다크 초코지? 응. 초코는 조금 다크. 사suspenseful 저건 꼭mee? 이렇게ela. 비켜 놓고. 청양고추 다크 초코 자유롭게 먹으면 좋지 않게vol죠. 소금. 양념은 다크. 포장. 소금. 매일아 이거 썼려고 하니까 여기 와있어 이거 먹으시는거 아냐? 먹으시구요? 캬비지 먹고 싶어서 이거 전에도 추천했던 콩 블랙빈즈 이거 맛있어 그쵸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1분 하면 됩니다 스마쉬드 아보카도랑 이거 커스코에서 산건데 진짜 홈메이드맛이라서 맛있어요 딱 홈메이드맛 그치? 근데 인그리디언트도 딱 홈메이드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엑스트라이베이션도 이시 짧아요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때문에 홈메이드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 한 15초? 16초?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번에는 여기다 두부를 좀 넣어봤어요 그랬어요? 맛있겠네 네일날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 뭐 달라는거 아니에요? 얌 이거는 실렌트로 드레싱 여기가 만든거지 어 만든거 이게 더 맛있어요 아주 실렌트로 시원하는 사람도 좀 많더라요 근데 치즈도 좀 물도 많네 하하하 욕망의 탁구 넣을거 생각 안하고 만드는 탁구 맛있어? 응 음 음 음 음 음 많이 많이 음 음 음 밀라 그루밍 좀 해야겠다 음 음 음 음 이렇게 까닭 넣고 싸먹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오늘도 화이팅! 이거 전에 삼계죽 해먹을 때 약지 노릇물 담아놓은 건데 더 오래 뒀다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버리면 아까우니까 오늘 이거에다가 또 로티솔 치킨 남은 거 해서 삼계죽도 해먹으려고요 케일이 있어서 로티 놔주려고요 이거는 맛없으니까 빼주고 청양고추 세트에 비빔내줄 바다리 그리고 모짜렐라 이븐에 비빔내줄 계란말이 계란 계란말고루 계란 계란말고루 계란말고루 계란 월드가 바닥에 고기 쌀가루 닭다리 로그 파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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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nan고추 고추 소금 소금 초고추 설탕 쌀가루 갈ego기 멸치 백선이네 하나에 육수 모짜렐라 낙심 소금 소금 당면 양념장 내장 고춧구르미 오늘 조금 국물이 꽤왔는데 맛있다. 오늘 진짜 맛있는데 이거?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 응.